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준비 운동 하나 했었잖아요 그 약간 버거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오늘은 좀 정적이고 쉬운 걸로 준비했어요 숨쉬기 운동 네 음악을 들으면서 자 팔을 넓게 벌리고 호흡을 깊게 들이십니다 자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펴주세요 발목 쪽을 잡고 버팁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상태에서 여기 발목 말고 무릎 뒤쪽을 잡고 버티고 있으세요 여기 무릎을 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리 한쪽을 옆으로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아이고야 네 그리고 팔을 한 바퀴 크게 돌려주세요 아 아 계속 돌려주세요 그래서 어깨 근육을 풀어주세요 여기 환자 있는데요 아 우와 이거 스트레칭 진짜 많이 된다 아이고 휴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 같지 왜? 아니야 이걸 하고 나면 좋아지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의 재미단박은 간경준이구만 다음은 다리 하나를 이제 이 상태에서 올릴 거예요 오 오 오 오 왜 그러세요? 아 왜 그러세요? 오 오우야 와우 이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 오우야 정갈 자세 같아 정갈 자세 오우야 오 저거 올라온다고? 오우 오우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때 팔을 똑바로 이렇게 펴고 상체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해야 돼 어 아무 일이 없지 않은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합니까?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상윤아 다리가 안 올라가는데? 상윤아 다리가 안 올라가는데? 내 지금 머릿속에서는 저기까지 올라갔어 지금 저 지금 뒤통수 달 거 같지 않아요? 하하하하 아니야? 응 닫고 있어 닫고 있어 닫고 있어 닫고 있어 닫고 있어 지금 거의 닫기 직전인데 지금? 와 아 정적이라며 말이 너무 많으세요 안경준 말이 많아 너 때문에 더 오래하고 있잖아 지금 신경절 근육근경테네 이거 트레칭이 아니 손래 이 정도면 스트레칭이에요. 여러분 이제 여기서 네 이제 내려오세요! 바로바로바로 노래 한 5번 나오죠? 오케이 와 씨... 이제 여러분 몸이 다 풀린 것 같죠? 너무요